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서 멀어 계신 진아 동생이에요 동생 아는 동생 아는 동생 너무 성의 없다 인스타 여신 중에 한 분이신데 성함은 김소진 님이시고요 고델 일이 하고 있고 나이는 상상에 맞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진 씨 모시고 어떤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? 제가 지금까지 테스팅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잖아요 사실 소진 씨도 와인을 테스팅한 지가 마신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와인을 마실 줄은 알지만 어떻게 마시는지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진 씨도 동의하세요? 네 저도 와인 마시기 시작한 거는 오래됐는데 어떤 와인이 좋은 거고 자세히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오빠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궁금한 게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 궁금증을 제가 오늘 풀어보러 오빠를 찾아왔습니다 와인을 오래 드셨지만 아직 와인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거나 장점, 단점을 달구하거나 그렇죠 일단 와인을 자주 드시는데 와인은 잘 모르고 점점 와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있는데 거기서는 계속 소외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드시면 와인을 제대로 드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와인을 모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당신 같은 사람? 주관성이 벼러내는 건 그런 건가? 아니면 뭔가 기준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건가? 그렇죠 와인을 일단은 소진이 같은 경우에도 7, 8년이 됐지만 마실 때마다 사실 와인을 마시지만 맥주나 그런 거 마시듯이 마시는 거지 그냥 꿀꺽꿀꺽꿀꺽 마시는 거지 근데 이게 블라인드로 주면 비싼 거와 싼 맛은 확실히 구분할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래서 좋은 거 아니고 이게 이래서 어떻게 테스팅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한 단계 다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인간들 업그레이드 스킬 그렇지 좋은 좋은 취재네요 외모는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는데 입맛은 좀 업그레이드 근데 옆으로 보면 아토님도 네모눈 업그레이드 하셔야지 저는 어떤 와인에서 테스팅을 해볼까요? 일단 레드와인을 테스팅을 하는데 편하게 어떻게 테스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제 와인이 시간을 딱 알려주실 거죠? 자 잔 주세요 구독 와인 잔은 지금 두 개를 줬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1번 오른쪽에 있는 게 2번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컬러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외모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대충 보이잖아 응 보여 20대? 아니 오빠가 요즘 나이도 많이 매기더라 여기 어쨌든 사람도 사람의 외모에서 나이가 좀 드러나듯이 와인도 컬러만 봐도 이 와인의 대충 숙성이나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잔을 이렇게 살짝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자 이렇게 기울였을 때 지금 와인 컬러가 무슨 컬러예요? 진한 붉은 장미? 그렇지 붉은 장미 루비 컬러 이걸 보통 퍼플루비라고 하거든 퍼플루비면 보통 와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품종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보통 이런 퍼플루비를 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숙성이 좀 더 되면 루비 컬러로 바뀌어 이 검은색이 좀 빠지면서 거기서 좀 더 숙성이 되면 고동 색깔을 띄게 돼 오빠 타이 같은 그렇지 거기서 좀 더 숙성이 되면 호박색을 띈단 말이야 어떻게 되면 와인이 굉장히 진한 루비 빛깔에서 점점점점 숙성이 되면서 색깔이 빠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와인의 컬러를 봤을 때 굉장히 진한 루비 빛깔을 띄고 있으니까 아직은 굉장히 어린 와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테두리 다시 기울여봐 여기 테두리 림 컬러가 어때 지금? 빨가 맑고 하얗지 이 테두리가 하얀 색깔을 띄고 있으면 앞으로 더 숙성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이 테두리가 노란 컬러를 띄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숙성이 됐고 지금 빨리 마셔야 된다 아 진짜? 근데 이거는 지금 컬러도 어리고 테두리가 하얗고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어린 와인이다 내 피 색깔 있다 그래서 어리다 뭔 소리지? 그 다음에 컬러만 봐도 이 와인의 지금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살짝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와인 티얼스 오브 와인이라고 해서 이제 와인의 눈물이거든 떨어지는 게 보이지? 어 이게 천천히 떨어지면 천천히 떨어질수록 바디감이 높은 와인이야 빨리 떨어질수록 라이트 바디가 가깝고 즉 그니까 알코올 성분이 많고 글리사는 성분이 많으면 천천히 떨어질 거고 바디감이 약하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적절하게 떨어져 조금 빠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늦은지만 아직 향 맞지 마시고 컬러만 보라고 컬러 자 이렇게 다시 기울여서 여기 중앙에서 끝까지 빛깔이 거의 변화가 없지 근데 이게 숙성이 된 와인들은 컬러가 바뀌어 어떻게? 색깔이 빠져 점점 중앙에 갈수록 진해지고 끝을 갈수록 연해? 그렇지, 밝아질 수 근데 지금 이거는 가장자리랑 끝이랑 거의 똑같이 굉장히 어린 와인이라고 지금 이제 막 출시된 아주 건강한 신선한 와인이라고 그렇게 되지 아 그럼 이건 더 숙성시켰어야 되는 거죠? 훨씬 더 숙성시킬 수 있지 그냥 이거만 봐도 기본적으로 와인 컬러로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이다 상태가 어떻다 지금 어리다 이런 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노즈인데 향을 맡을 때 보통 다 여자들이 예쁜 척하니까 이런 이런 냄새가 나니? 많은데? 잘 나왔네 아니야? 그럼 따라해봐 코를 자 안에 넣어서 깊이 당겨봐 아 취한다 좋지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향을 맡게 되는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맡는데 원래 정확하게 테스팅 하려면 이렇게 스월링을 한 상태에서 향을 이렇게 넣고 아 깊이 한숨을 다 그렇지 이 와인이 가진 향을 온전하게 진짜 취한다 취하지 오 향이 취한데? 향이 취하지 원래 와인은 향이 취하는 거야 아 진짜? 향 와인의 내가 생각하기엔 60%는 향이야 그래서 이렇게 스월링을 막 해서 다시 하 맡아 먹는 거지 그치 스월링을 하면 할수록 너 이 와인이 가진 풍부한 향을 이제 먹는 거지 근데 전문가들은 보통 과일 캐릭터와 비과일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넌 초보니까 그냥 향 맡아봐 무슨 향이 나? 알코올 향 장미 향 장미 향 장미 향 그렇지 피노마로 만들었으니까 장미 향 장미 향 장미 향이 나겠지 또 짠네를 안아? 어 하 하 시가상자란 좋은 말이 있었고 아 저기 이거 되게 좋은 말이네요 쩌네? 왜 자연스럽게 하라며 아 오케 오케 쩌네? 시가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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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 하 쩌네? 시간상자 향이 좀 나는 것 같은데? 그런 향도 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와인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향을 보고 만든 거야 이 신발에서 나는 냄새 그런 게 와인에서 나는 썩은 와인이야 이 스월링은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공기를 계속 접촉을 시켜서 이 와인이 가진 향을 발산시켜주는 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